국립수산과학원의 폐류독소 조사 결과 거제시 대공리, 시방 등에서 폐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경상남도가 폐류독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. 폐류독소 중독 증상은 섭취 후 30분경에 입술, 혀, 안면마비, 두통, 구토 등에 이어 목, 팔 등 전신마비, 심한 경우 근육마비,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도 및 시군에서 전파하는 폐류독소 발생 상황과 지도 내용에 따라 피해 예방에 적극 협조해줄 것과 함께 독성분은 동결, 냉장 또는 가열조리에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류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.